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득표수를 만들어낸 대상은 사전투표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남표도 빼앗지만 위조사전투표지수를 집어넣기도 하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 서울. 서울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차이값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제야 h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기에 수평축은 선거구입니다. 선거구고 여러분 수직축은 윈은 플러스 차이값 플러스 차이값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조작한 데는 서울 종로구입니다. 15.79% 차이값 거기가 그리고 최소는 서울, 검천 9.71%입니다. 더블당 차이값 모두 다 더블당이 다 플러스입니다. 평균값은 12.56%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주는 것은 서울의 모든 선거구 49개 선거구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래서 더블당은 증가시켜주고 국힘당은 감소시킨 겁니다. 선거법에서도 아주 중대한 범죄가 득표수 증감제거든요. 이 증감작업을 한 겁니다. 위조투표제는 얼마나 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전산상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의 서울지역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관내 사전투표보다 우편투표를 더 많이 조작합니다. 그래서 우편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당일투표 득표는 거의 조작이 힘들기 때문에 항상 기준점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에 여러분들 보시죠. 위에서 여기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대신에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 를 눌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우편투표를 많이 조작한 데가 서울서초갑입니다. 19.05%를 조작했고 가장 최소가 서울로운동 8.95%를 조작한 겁니다. 평균은 13.76% 그 다음 국힘은 마이너스 13.99%입니다. 얼추 여러분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8%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 지역에 우편투표는 얼마나 조작이 됐느냐. 우편투표 투표자수 우편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여러분들 48% 여러분들 14% 14% 하니까 28% 28% 정도의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비표에서 더 많이 하면 사전투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28%가 아니고 한 번 보시죠. 조금 더 여러분 사전투표는 한 여러분들 26% 정도 조작을 했겠네요. 사전투표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 거소투표 표수가 아주 작은 겁니다. 거소투표는 어떠냐. 여러분 거소투표는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한 번 보시죠. 여기 거소지 않습니까 거소이. 거소를 한 번 눌러볼게요. 거소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는 대단히 불규칙하죠. 이거는 손을 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선거가 이렇게 정상인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그런데 여기도 좀 규칙성은 있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 제외국민투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도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공간투표는 좀 안 했을 겁니다. 한 번 보시죠. 제외 공간 이건 표수가 몇 장 안 되니까. 그래도 여기도 의심스럽네요. 이게 좌우대칭이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한눈에 모든 조작을 다 알 수 있고 어느 동네에서 얼만큼 조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힐 수가 있는 거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걸 막기 위해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투표소 레벨 전국의 1만 4천 개의 투표소 레벨에서 캠코드나 cctv를 이용해 가지고 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확인하는 겁니다. 만일 투표자 수를 신원 노출 같은 게 문제가 되면 상반식은 여러분들 가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노력이 있어 가지고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4월 10일 총선에서 국팀이 선방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니까 사람이든 단체든 간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나 윤 대통령의 신뢰성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윤 대통령은 240만 표를 조작을 당한 겁니다. 그걸 다 밝혀 가지고 다 공론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비 없이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된 겁니다. 그때는 조작값이 좀 낮았지만 또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걸 또 다 밝혀 가지고 다음 선거에는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해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또 울산광역시 시장선거하고 울산 남구기초위원선거 또 조작당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당선자가 낙선자가 되고 우파 교육감 후보가 여러분 낙선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도 다 밝혀 가지고 절대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10월 10일에는 당해서 안 됩니다. 그걸 또 다 밝혔는데 또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도독질을 당한 겁니다. 그걸 또 다 밝혀 가지고 뭡니까 절대 4월 10일 총선에서 도독질 당해서 안 됩니다 하는데 뭘 믿겠냐 이야기죠. 선거마다 당하는데 국민의힘 여러분들 관계자들이 영상을 보면 당신들 진짜 내가 보면 대책 없다 이야기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용산 대통령실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당신들 진짜 대책 없다. 당신들 대통령을 보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거가 되면 이걸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께서 보시게 되면 정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정신 바짝 체리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두 분 다 고초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가지고 영광을 보겠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감이 아니고 감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갑제처럼 감을 때려잡아서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정규제처럼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과학을 위에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여러분 밑에는 뭡니까 우편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관내보다 우편투표율 많이 했으니까 그래프가 더 뚱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뭐죠 거소 손상하고 위 밑에는 제외국민이니까 좀 불규칙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전체가 90% 넘는 투표가 관내하고 여러분 관외 우편투표지 않습니까 이걸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한동훈 씨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뭐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누구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뭐 꿈은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거 제도 하에서는 한동훈 씨가 꿈은커녕 그냥 4월 11일 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규환 씨하고 똑같이 뭡니까 뺑소니 치듯이 그냥 나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는 건데 왜 선거를 이렇게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힘이 딱 두 가지만 관철시키게 되면 국민의힘의 큰 폭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가 정본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기 3항인지에 따라가지고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그냥 날인 인쇄가 아니고 날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계속해서 인쇄 날인을 고집하는 것은 위조투표지를 계속 만들어서 써야겠다는 거죠. 위조투표를 써야겠다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계속해서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하겠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만 알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엉터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 선거인 명부도 없고 몇 명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캠코드나 이름들 cctv를 가지고 투표소별로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찍는 것도 cctv로 다 가려갈 이름 다 결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이런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선관위로 하여금 투표소 레벨에서 참관인들이 다 참관하는 양당의 이런 참관이 참관한 또 내에서 투표관리관 투표 사전투표 투표자수 사전투표 현장을 이런 데 방문한 사람 숫자를 카운팅하는 방법을 cctv나 캠코드나 아니면 뭡니까 이게 카운트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계산해라 이야기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율이 15%대인데 22%대처럼 뻥튀기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그 짓을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훤히 내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아니 두 가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는 거 하고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투표자가 몇 명 참가했는지를 여러분들 계산 여러분들 세는 거 하고 두 가지가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나도 여러분들 이 나라 사람이지만 친절머리가 납니다. 이 인간들이 징글징글한 이 부정에 여러분들 익수한 인간들 그리고 부정과 불법에서 이 입을 다무는 이 조선민족들을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이 조선사람들아 정신째려라 누군 노예가 돼가 여러분들 중국에 그냥 속국된다 야 속국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냥 손발을 다 댈 정도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부패해버렸는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까 사전투표를 했는데 투표자 수를 그냥 선관위가 결정한 게 투표자 수가 되니까 오늘 방송은 그냥 냉정하게 하는 걸로 원칙을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열을 받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도 한동훈이가 대통령의 꿈을 꾼다.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인생을. 대통령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런 거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방송을 잘 해왔는데 말미에 약간 열받았네요. 그냥 이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사생활 개인 보호라고 카운팅을 못하면 그러면 이 카운팅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못할 이유는 뭐 천만 가지 이천만 가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못한 이유와 그걸 가진 애들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선관위만 아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데 사전투표자 수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거를 선관위만 아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방송 새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